1학년이 1학년 여기 와가지고 설치냐고 1학년인데요 그랬더니 그때 막 웃고 그랬었어요 중학교 때는 교생인 줄 알고 중학교 때는? 남녀공학이었는데요 힘이 뭔지를 배워야 될 게다 예 예 하시죠? 알고 계셨죠? 본인도? 겸손하고 뭐가 이렇게 박자가 맞아요 너무 재밌으면 그래 맞아 인성아 그거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라마를 만들고 연기를 하고 모든 스태프들이 이 작업에 참여할 때 그 결과물이나 그 과정 중학교 시절의 마지막 육학년도 얼마 안 남았네 얘들아 얘들아 왜 그래 자주 만나는 그래서 어떤 좋다 싫다도 직접적으로 바로 얘기 들을 수 있는 어떤 창구라서 낱말이에요 선배 인간은 결... 은 relevant 모든 스태프들이 이따가 foster 모든 스태프들이 사랑하는 뱅 dú 너무 무거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